오늘은 날도 덥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컬렉팅한 물건들을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단한 거 없고 주로 보다 게임 같은 거지 뭐 게임 같은 거. 바로 옆에 있네요. 첫 번째는 저의 두 대의 MR입니다. 첫 번째는 2016년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고요. 58년식 리슈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1961년 벤더 스트라토 퀘스터 히에스타 레드 모델입니다. 이런 모양들의 기타들을 보고 이제 스트랩 혹은 스트라토 퀘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사용감이 있네요. 흔히 청바지 보면은 워싱 같은 게 있잖아. 기타도 이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나 좀 무대에서 좀 굴렀다. 어떤 기타는 완전 껍데기가 다 벗겨진 기타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레릭 작업이라고 그러지. 레릭 작업. 아 일부러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응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앰프. 엄청 큰데? 이 정도면 귀여운 거지. 마샬 앰프 중에서 JCM800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요. 그 모델과 가장 소리가 비슷하다고 불리해지는 모델입니다. 이제 남의 집에 놀러 오면은 이 녀석 밑에 서랍에 뭐 들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노트북 같은 거. 그리고 뭐 각종 케이블. 여기는 뭐 각종 보존기들. 이거 이거 뭔지 알지? 머리 시원한 거. 응 응. 너 해볼게. 소름돋아. 이거 찍지 마. 이거 다 찍어. 자. 다음은 저의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아이디어 구성하는 걸 이제 영상물로 감아서 확인하는 그런 자유자격신입니다. 이건 이제 방송용 모니터인데 이게 트로 게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서는 하나쯤 갖고 있는 게 다들 로망이지. 엄청 큰데? 이거 이제 20인치 모델. 그 앞에 있는 게임기 팩들.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거. 이거 많이 알걸? 소닉. 피닉3. 그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 게임. 나 이런 거. 나 이런 거 좀 알지. 여기는 주로 이제 쩌리템들. 로우프라이스의 제품들이 다 있고요. 하이프라이스는 제가 따로 방에 저기다 잘 모셔놨습니다. 비행기를 해보자. 한번 켜볼까? 가끔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냥 이제 TV를 켜고 이게 되는 거야. 처음으로 들어볼까? 어? 이건 뭐야? LP판들이지. 그냥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만 모아가지고 많지 않아. 가장 아낀. 많이 듣는? 가장 많이 듣는? 재즈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앨범은 가만히 있어봐.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요. 마일스 데이비스. 마일스 데이비스. 하나, 두 개 모으다 보니까 이게 된 거야. 조이스틱. 한 개. 조이스틱. 두 개. 세 개. 아이고. 그리고 오락기 요고. 플레이스테이션. 포기용. 제일 최초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언제 가냐면 2000년 3월 25일. 세 개. 놀라시지 마세요. 보통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저의 시크릿 플레이스. 요거 이제 제가 만든 철봉입니다. 옷 걸려있는 거 본 거 같은데? 조용히 해. 오락기가 또 있네. 아니 이거 뭐야? 몇 대였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얘는 한국에서 정식 발매한 모델. 일명 정발판이라고 해요. 정발판. 얘는 플레이스테이션 3. 초창기 모델.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2, CD 넣으면 다 돼요. 아 또 있네요. PC 엔진 듀오라는 모델. 잠깐만. 너무 많다. 뭔가 1대 2대 3대 4대 오! 이거 엄마 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 여기 또 있네? 열면 좀 단가가 있는 게임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시크릿. 시크릿 캐비넷. 스파이스 에리어라고. 스파이스 에리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틱.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비행기 쓰고 막. 그런 거지. 덕후들. 우리 덕후들은 알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플레이를 하려고 샀는데. 너무 많으니까. 안 하게 돼. 그래서 그냥. 이런 봉자리도 갖고 보관하는 거지. 비행기 게임 같은 것들. 뭐 이런. 쎄가 샀던 배틀가루. 응. 그리고. 도돈파치라는 비행기. 뭐. 총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삼성전자에서 나온. 무선조정기. 삼성전자에서도 나왔구나. 응. 이거 내가 이거 살 때. 얼마야. 5만원인가 주고 샀거든. 그때 살 때도. 와 되게 비싸네. 그리고 샀는데. 이거 지금은. 안. 박스셋. 음. 내용물은 새겁니다. 요. 혼두라 하드코어. 여러분. 메탈슬러 같은 거 알죠? 메탈슬러.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나와서. 총 쏘는. 그런 게임인데요. 어. 이것도 지금. 값이 많이 올라왔지. 그리고. 뱀파이어 킬러. 여러분. 혹시. 악마성 드라큘러라고 아세요? 악마성 드라큘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중복되는 게임들 꽤 있어요. 하다보면. 참 흔했죠. 소닉3. 새거. 미사용품. 썬더포스. 요거는. 이제. 코믹스존이라 그래서.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어. 그런 상황이에요. 게임팩 하나에요. 100만원. 로켓라인트 어드벤처라고. 날아다니는 그런 게임인데. 왜. 이런 캐릭터 본 적 있어? 어? 이것도 요즘 보기 힘들죠. 옷장에. 옷이 많이. 없네요. 나 스타일러도 사고 싶은데. 옷이 없어. 여기는. 게임룸입니다. 게임룸. 오락기를 또 들여놨으니까. 구동할만한 어떤 오락기 판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 안 되지. 이거 알지? 일명. 노란모자 캐딜락. 노란모자를 다 알아들어. 사람들. 던전 현대군.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 2.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너무 많다. 그만 꺼내자. 아무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덕후들은. 이만큼 다 기본적으로 있어. 그리고. 어. 새로운 또 이상한 취미가 또 생겼어. 옛날. 캠코더입니다. 80년대에 나온 캠코더. It began as an idea. A video camera and VHS recorder. All in one. The picture is incredible. JVC. The goal is perfection. JVC. 진짜 A급은 저 방에 있어.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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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아멘. 아유. rocky. 딫고기. 명실. 있는가ume. 스토리아.